자아 Nachiko Bowman.hto 아 모르고 있죠 정한이 맞 Ireland £99 양현정 선수는 4경기 4패 6.95의 포기자 직점 정말 양현정의 기록이 맞아? 하는 2이닝 7실점 4월 11일 NC전에서는 8이닝 3실점 그래도 이 직전 경기에서의 그 7구입니다. 7구 스윙 스트레이아웃 유태 선수를 유태가 아웃처리게 되면서 이닝이 끝이 났습니다 3루수 잡아서 1루 1루에서 다리가 떨어집니다. 지금 상태를 봐야 되겠는데요 양현정 상당히 강하게 팔 쪽에 맞은 것 같은데 그렇죠 아 이게 팔꿈치보다 조금 위쪽 세이브 됐고 그러나 아웃세이드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급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산입니다 연장 11회 초 원종현 4구 또 한 번 커트가 됩니다 보호장비를 차고 있는데 파울이 되면서 보호장비가 없는 쪽으로 아 무릎 위쪽으로 네 무릎 위쪽이네요 포지션이 다마 여운이 좀 짙어지고 있고 경기를 그대로 가져가기엔 좀 어렵게 된 것 같아요 무릎을 맞았기 때문에 앉아서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자 결국 이천웅 선수가 뭐 미안하다는 제출을 일단 뭐 보내면서 양현지 선수는 이제 버그아웃을 향하고 있고요 자 결국 이천웅 선수가 뭐 미안하다는 제출을 일단 뭐 보내면서 양현지 선수는 이제 버그아웃을 향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